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 이쁘다육. 그렇죠. 호다육님. 어머님. 네. 다육입니다. 호다육님이 키우시던 다육이래요. 저 받고 감동했잖아요. 제가 전화 드려보니까 본인이 키우시던 거래요. 감동 감동. 다육이 있는 데서 오메가며 보잖아요. 그래서 대충은 알죠. 이게 엄청 좋다는 거는 모를 수가 없죠. 안 믿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연락하고 전화 드린 거 보고. 이야. 이런 귀한 걸 주면 어쩌냐.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야. 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더 좋아하셨어요. 기뻐하고. 화분들도 너무 좋고. 이렇게. 다육이들도. 제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호다육님.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호다육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란파카 상롱라이브님. 감사합니다. 그날 아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트만 찍고 끝까지 있긴 있었는데 천장에 열심히 매달려 있었는데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거든요. 아파서. 난 저에게 행운이 돌아왔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